전쟁 전쟁 전쟁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 어떤 자연 재난들보다도 더 인류에게 오랜 세월에 걸쳐 다방면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재앙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들 못지않게 수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으니 이는 아마 인류의 본능이자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먹고사는 문제, 바로 경제일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에서 이 둘의 대표적인 결과이자 원인이었던 대공황을 비롯하여 아람연합군과 이스라엘 간에 벌어졌던 용키프르 전쟁의 발발과 함께 전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석유 파동뿐만 아니라 가깝게는 1997년 김영삼 정권말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집어삼켰던 일명 imf 외환위기와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기인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까지 경제 문제는 전쟁 못지않게 오늘날까지 인류사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이러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이 필요했고 제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비롯해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막대한 인명피해에 기간시설 및 국토 자체가 초토화된 유럽뿐만 아니라 연합군 승리의 주요 국가였던 미국과 소련을 비롯해 유럽 및 전범국과 독일 일본의 식민지였던 국가들까지 이미 유명무실해진 근본이제를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대항의 시대를 지나 산업혁명을 통해 18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일명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며 전세계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영국의 주도로 시작된 근본이제는 금과 화폐의 가치를 연동하여 당시 전세계를 식민지화시켰던 주요 열강들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교역을 위해 고안된 제도였으나 두 번의 거대한 전쟁과 경제대공황으로 인해 각국이 금 보유량과는 상관없이 자국의 화폐를 마구 찍어내며 유명무실해지기 시작했고 유럽의 전쟁물자 구입과 패전국들의 전쟁배상금 지불 등으로 전세계 금 대부분을 미국이 빨아들이면서 다시 한 번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무렵인 1944년 7월 1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미국과 소련을 포함한 44개 동맹국들과 이들의 식민지에서 온 대표단 700여 명은 미국 유엔프셔주스키 휴양지 브레트누즈에 있는 한 호텔에서 전세계 경제 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고 영국 대표단장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어느 국가의 통화도 아닌 국제통화 방코르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등 치열한 논의 끝에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명실상부 전세계 패권국가로 등극한 미국의 대표단장 화이트가 주장한 대로 미국의 화폐 달러를 기축통화로 지정하여 35달러를 금 1원수로 고정한 후 다른 나라의 통화는 미국 달러로 연동시키는 새로운 금보니제 일명 브레트누즈 체제의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이로써 각국의 중앙은행은 금 태환을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만이 독점적으로 금 태환을 실시하게 되었고 다른 국가의 통화는 모두 미국 달러와의 환전을 통해 간접적으로 금과 연결된 금 달러완 본의 제도로 고정환율 제도가 채택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이 회의를 통해 오늘날까지도 전세계 경제 질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IMF, 월드뱅크, IBRD의 설립도 결정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막대한 금을 보유하며 브레트누즈 체제 시대를 열어져 친 미국은 당시 가장 거대한 시장인 자국의 시장을 개방할 것과 동시에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전세계 모든 해상무역을 보호할 것을 천명했으며 여기에 더 나아가 당시 미국 트루먼 정권 국무장관 조지 마샬의 주도로 일명 마샬 플랜을 추진하여 전쟁으로 초토화된 유럽 국가들과 일본의 전후 피해 복구에 대해 적극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에 대해서도 적극 원조하는 등 천문학적인 자금을 미국 달러로 세계 곳곳에 뿌리며 전세계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명실상부 최강대국에 등극했습니다 그러나 막강한 군사력과 막대한 금보유량을 기반으로 자국 화폐인 달러를 기축통화로 지정하고 세계 곳곳에 전후 복구나 원조 자금을 지원해주며 경제를 부응시키면서 각국에서 발생하는 이권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해가며 전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의도와는 다른 상황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써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려면 그만큼 많이 찍어서 전세계에 공급되어야 하는데 35달러는 금 1온수로 고정된 미국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화폐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타국에서는 달러를 사용하기보다는 금태환을 요구할 것이고 그렇다고 가치 유지를 위해 적게 발행하면 국제교역에서 미국 달러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구조적 딜레마 일명 트리핀 딜레마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이 전후 복구 및 경제 성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수뇌부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범국가였던 서독과 일본은 미국의 막대한 지원을 받으며 제조업을 기반으로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반면에 정체된 경제 성장으로 1960년대에 들어서서는 국제 수지 적자마저 만성화되어버린 미국은 소련과의 치열한 냉전 중에 베트남 전쟁까지 참전하면서 막대한 전쟁 비용을 지출했고 국외에서는 전쟁을 진행하는 동시에 국내에서는 일명 위대한 사회를 위한 각종 사회보장 제도들을 적극 확대하면서 국가 재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린든 존슨 정권은 막대한 국외 전비 조달과 더불어 국내 복지 정책 확대를 위해 국제 수지 적자임에도 달러 발행을 확대했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까지 발생하면서 미국 재정 상태도 기축 통화로써 달러의 지위도 점점 더 위태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1968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강렬하게 일렁했던 자유를 향한 거대한 물결 일명 68혁명으로 프랑스 샤를 드골 정권은 정치적 위기에 몰렸고 여기에 환투기 세력들까지 달려들어 프랑스의 화폐 프랑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당초 브레트누즈 체제는 미국의 과다한 특권이라고 주장했던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골은 자국 화폐 가치 유지를 위해 프랑스가 보유한 달러를 이용하여 미국으로부터 금태환을 요구했고 이를 기점으로 35달러는 금 이론스라는 브레트누즈 체제의 원칙에 대한 신뢰는 점차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국 화폐 방어를 위해 금태환을 요청한 프랑스뿐만 아니라 무역 흑자로 달러가 넘치는 몇몇 국가들은 남는 달러를 가지고 미국에게 금태환을 요구했고 이렇게 달러보다 금에 대한 수요가 늘자 금에 대한 가치는 더욱 상승하게 되면서 달러를 통한 금태환은 점점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고착화된 무역 적자와 함께 전 세계 시장 점유율도 점차 줄어들고 있던 미국은 자국의 경제 악화와 더불어 전비 조달을 비롯해 각종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달러 발행과 타국에 거듭된 금태환 요구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한 달러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제2차 세계대전 직후 70%에 달했던 금보유량도 크게 줄어들면서 사면초가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바로 이 무렵 린든 존슨에 이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닉슨은 이러한 경제적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자신의 측근 번지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에 임명했으나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등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던 각종 경제적 지표들은 개선되지 않았고 프랑스를 비롯해 서독과 스위스 등 여러 나라들은 달러를 통한 금태환을 미국에 거듭 요구하는 것에 이어 1971년 5월 서독이 1971년 8월 9일에는 스위스가 브레트누즈 체제를 떠날 것을 공식 표명한 데다 미국 의회마저 달러의 평가 절하를 권고하는 보고서까지 내놓으면서 닉슨 정권은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971년 8월 13일 미국 대통령 닉슨은 연준 의장 번주와 재무장관 코넬리 국제담당 재무국장 볼컬을 비롯해 백악관 및 재무부 고위 인사들을 캠프 데이비드로 불러모아 당면한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었고 이로부터 이틀 후인 1971년 8월 15일 미국 대통령 닉슨은 TV 연설을 통해 뉴이크나맥 파워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닉슨은 이 연설을 통해 지속되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임금과 가격을 90일 동안 동결할 것과 실업률과 국제 수지 개선을 위해 수입품의 10% 수입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비롯해 미국 달러를 통한 금 태환 중지를 발표했고 35달러는 금일 원수로 고정시키며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에 등극시킨 브레트누즈 체제를 미국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점차 악화되어 가던 경제 지표 개선과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가치 하락을 막아내고자 브레트누즈 체제 포기 선언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처음으로 임금과 가격까지 통제에 나설 것이라는 워낙 파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이날 닉슨의 연설은 미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국제 통화 체제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일명 닉슨 쇼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닉슨 쇼크 이후 1971년 12월 스미소니언 협정을 통해 기존 금 1온스의 35달러를 38.02달러로 미국 달러를 8% 평가절하했고 미국 외 독일 마르크와 일본 에나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통화도 미국 달러에 대해 평가절상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반역박으로 끌어낸 스미소니언 협정에도 불구하고 브레트누즈 체제 때부터 있어 왔던 패턴과 유사하게 미국 달러의 가치 하락은 지속되었고 이후 또다시 금 1온스를 38.02달러에서 42.22달러로 미국 달러를 평가절하했으나 이마저도 달러의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 달러와 금의 가치를 고정시키는 고정환율제에서 세계 각국 통화를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맡겨 자유롭게 환율을 변동하게 하는 변동환율제로 변경하기로 합의하면서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브레트누즈 체제로 대표되는 근본이제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격변하는 세계 경제의 통화 정책은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서는 한율을 둘러싸고 국가들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